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도 미술 놀이를 할 거예요. 이번 시간에 호세를 조금 버릴 수가 있어서 이렇게 귀여운 보여줄까요? 오늘 뭐 입었는지 보여줄까요? 이렇게 호세를 미리 입어봐. 위에다 뭐 해주세요, 리버. 그냥 일어나보자.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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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 네네 선생님! 네 이번에는 버블놀이를 할 거예요. 버블놀이. 버블놀이를 할 건데 선생님이 여기다 이렇게 붙여놨어요. 여기다가 버블을 막 뿌려서 색칠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도 두 팀으로 나눠서 색칠을 할 건데 이번에도 남일 선생님이랑 이준홀랑이은 플랑 alt 먼저 할 건데 선생님 팀 먼저 하고 싶은 사람. 그거 먼저 하고 싶어요. 좋아요, 좋아요. 태아랑 태아랑 시안이 그러면 이 번호 지금 할 거에요? 호영이도? 그러면 이렇게 4명 이번에 봐봐요 여기 위에 안전핀이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다 해줄 거에요 자 하이미 저는 너무 나와 하여튼 그리고 이제 딱 떠요 딱 떠요 그러면 이렇게 흔들어봐요 흔들어봐 됐다 흔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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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했어요 오 잘한다 선생님이 한번 해드릴게요 가스를 조금 뺄거에요 이것까지 선생님이 해줄게요 이러면은 봐봐요 손이 안되세요 와 이게 뭐야? 그럼 오리 같다 오리 오리데 해볼까? 하트에요? 하트 아니에요? 하트 아니에요? 저는 하트 아니에요 사람 입술 만들었어요 안녕 여러분 안녕 여러분 이제 그림 그려볼까요? 그림이나 한번 해볼까요? 여기다 한번 그려보자 잘한다 우리 여러분 지화가 집을 만들고 있네요 우와 우리 여러분 집이 이렇게 커졌어요 아 섞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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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실아 필리퍼 만들어줄까? 필리퍼? 필리퍼 집 만들어줄까? 기분이 좋다 눈심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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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 버블이 이렇게 색깔 놀이도 할 수 있고 물놀이 할 때도 쓸 수 있어요 우리 그러면은 이거 수영장에서 쓰면 더 재밌겠죠? 네! 수영장에서 쓰면 더 재밌겠다 그럼 우리 물놀이 하나 가볼까요? 네! 가볼까요? 가볼까요 고맙다 성공 товарищ 위치 한글자막 by 한효정